아, 그래요? 우리 팀 고생했다고 황수지 씨가 쏘신다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껏 드시죠. 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근데 여기 뭐 와인 같은 건 없어요? 와, 와인이요? 사장님, 여기 소주 한 명만 주세요. 네. 이렇게 오너 따님하고 함께하는 회식 자리 흔치 않으니까 허심탄회하게 될 말씀들 나누시고요. 네. 저, 잠시만요. 네? 팀장님, 금방이에요. 금방. 다시. 제가 한 잔 따라드릴까요? 내가 한 잔 따라줄게요. 아, 예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시원하게 한 잔들 하시고 가요. 네? 어디? 말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? 원샷 하고 집 애들 가라고! 치어스. 자, 시원하게 한 잔keit. 자, 시원하게 한 잔keit. 자요, 와인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들 어디 갔어요? 이걸 혼자 다 마신 거예요? 그만 마셔요 뭐야 나 걱정하는 거야, 지금?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물이라도 좀 갖다 드릴게요 잠깐 놔, 놔 괜찮아요?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? 야 우리 한번 만나볼래? 나 어떠니? 네, 한 번쯤에 너가 안 나